네, 그 알바 면접 보고 온 거 지금 어? 뭐로 가는 소리가? 어이고 당신 나이에 커피숍 서빙이 말이 되는겨, 진짜 어이고, 실험 넣어드릴까요? 아아, 맛있다, 올마, 진짜 올마 사이즈 스몰이올 레귤라이요 야, 그리고 너네 알바의 시간이 있노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커서 뭐 되겠노, 진짜 그 사실 제 꿈이 연기자입니다 연기자? 예, 그리고 제 친구들은 연기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 그 엑스트라로 나오기도 하던데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삼촌 거 아는 사람이 있다, 그 신구, 신구 아, 보세요 말라고, 좀 뭐여, 그냥 봤다고요, 그 진짜 아, 왜 지금 모르는데 그럼 뭐 예약하고 봐야 돼요, 그 진짜 올맙니다 아이고...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진짜 올마, 올마, 올마 아이고, 진짜, 아이고 그 신구가 그 삼촌 친척이에요, 친척 그 저희 친척이었습니까? 그래? 그 저희랑 촌수가 어찌 됩니까?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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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계산해 보자 그 삼촌 그 고모부에 외할머니의, 아주버님의, 장모님의, 사돈의 아이고, 고만 남이라카소, 그 진짜 아이고, 그래 치면 여 있는 사람들도 다 내 친척이겠다, 그 진짜 적어도 신구보다 가깝겠다, 그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진짜, 말 맞는 거에요 지금 뭐하는 거에요, 내 친척들 앞에서, 그 진짜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할 일 있으면 가서 물, 물이야, 똔나 아이고, 알았어요, 그 진짜 실험 넣어드릴까요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진짜 올마, 진짜 올마 사이즈 스몰이올 레귤라이오 어이구 당신이 이래 내 칠탐서 지금까지 대체 나랑 뭐 땜에 살았는겨? 아 우리 깜찍한 꼬마 아가씨가 올 때가 됐는데 어 오빠 오빠 아 봄이 돼서 그런지 오빠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데이트를 하고 싶네 그럼 우리 공원가서 좀 걸을까? 아니 그럼 뭐 가로수 좋은데 가서 걸을까? 아니 아니 걷자매 아니 니가 걷자고 했잖아 아니 아니 걷자는 게 무슨 말인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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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화점에 신상 보러 가자고 이 똥망창이야 오빠 봄에 가긴 어딜가 봄 신상 보러 백화점에 가야지 아 이나야 오빠 돈 없으니까 당분간 백화점 가지 말자 백화점 백화점에 가지 말자고? 와 이 남자 패기 부서 와 이거 완전 멘탈 갑이네 오빠 내가 사달라고 할까봐 그러는 거지 사달라고 안 할게 구경만 하죠 백화점 아니 오빠는 백화점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헐 아 오빠는 백화점 가고 한 바퀴만 돌아서 다리가 부러져? 어 막 한 바퀴 돌고 난 다리가 아작 나 있고 막 이래 오빠는? 어 그래 아 그러면 오빠는 막 이러겠네 우와 여기 백화점이다 백화점 한 바퀴로 쇼쇼 오 백화점 너무 좋아 백화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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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탁 돌았던 녀석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앰블랜스 앰블랜 앰블랜스 아저씨 제가 백화점을 한 바퀴 쳐 돌아다니 제 잘못입니다 예예예 오빠 막 이러겠네 그치 오빠 지금 일부러 이러는거지 너 안 사랑해서 나랑 헤어지려고 장정하고 이러는거지 와 오빠 무섭다 오빠라는 남자 찌 싫어 어유 야 유나야 제발 그만좀 해 오빠 괴롭다 쭈잉 뭐가 괴롭냐 오빠 다른 남자들은 내가 잔소리해주면 좋아하면 하더라 야 갑자기 다른 남자 얘기를 왜 해 너 이러다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거 아냐 찌 걱정하지마 안가 가 빨리 아니 가 뛰어가 야 뒤돌아보지 말고 아니 그 나 진짜 간다 어? 야 니가 딸남자 어떻게 꼬셔 내가 책에서 봤어 어 어 어 남자들은 풋풋한 신입생에게 아름다eros 아름다eros соответ 무슨